안녕하세요. 쌍둥이 왕스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정해진 복이 가득 찬 정해진 타운하우스구요. 오늘 오픈식을 했어요. 축하들 많이 많이 좀 해주세요. 네 여기 현장 일하시는 실장님이시구요. 오늘 오픈식이라서 제가 촬영을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같은 일하시는 실장님인데. 안녕하세요. 옆집 예쁘게 지었으니까 구경오세요. 네 구경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쌍둥이 왕스 차상우 팀장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정해진 숲 오픈식을 한다고 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현장에 왔구요. 이 샘플둥이 지금 두개가 지어져 있는데 둘 다 이제 집이 아주 예쁘게 지어져 있거든요. 직접 오셔서 보시면은 뭐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직접 보시면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방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더 좋은 현장도 촬영도 해 드릴 거고 일단은 지금 파주에서 제일 괜찮은 현장은 이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많이들 와주세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 뒤편으로 지금 오픈식 준비 중에 있구요. 이 공용도로를 따라서 저 끝까지가 지금 2차까지 부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다 되어 있구요. 그냥 이제 원하시는 자리에다가 이제 맞춤형으로 고객님이 원하시는 집 스타일, 구조, 인테리어까지 다 이렇게 맞춰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을 지으시면 되는 부지들이에요. 직접 와서 보시면은 더욱 좋구요. 주변이 일단은 막힘이 하나도 없어서 도로도 잘 되어 있어요. 주변이 일단 막힘이 없어서 직접 와서 보시면은 더 마음에 드실 거라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이제 저쪽 끝으로 해서 지금 제일 끝부분으로 해서 그 다음 부지가 이제 3차 이제 또 신규 부지가 이제 허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이제 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총 세대수가 55세대 이상 나오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현장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을 받으시고 집을 어떻게 자기 입맛에 이렇게 지을 수 있는지를 상담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 오픈시 준비가 한창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도와드리러 왔구요. 앞에 보시면은 지금 커팅 준비를 하고 계세요. 샘플하우스는 지금 1층, 2층, 3층으로 해서 되어 있구요. 평수는 5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돼지 크기는 7,80평대로 이제 평균적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뭐 원하시면 두 필지를 합쳐서 100평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점심 조그만요. 잠시만요. 점심 조그만요. 점심 조그만요. 5, 4, 3, 2, 1, 박수!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왕판! 왕판까지 왕판이에요? 네! 진짜 놀랄게 늘어난다고 하네요. 잠실시 아저씨. 지압하게 되었을 때,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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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떻게 온 거야? 가운데 잡으시면... 개근이고 해. 잡으신다고요, 잡으신다고. 좀 보세요. 왕판을 기원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눈치를... 제가 아직 안 맞지 않는데... 또... 파이팅 꺼겠습니다. 불을 이끄어야 하는 거죠? 불을 이끄어야 하는 거죠? 불을 이끄세요. 축하합니다. 파이팅!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완판으로 가는 겁니다. 완판!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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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